크리스마시아다. 너무 좋아. 너무 좋지? 내가 세팅, 세팅 다 해. 크리스마시아다. 너무 좋아. 너무 좋지? 나오나?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떻게 내려와. 너 내려올 수 있겠니? 여러분. 여러분. 아, 화사 귀엽네. 야, 조심해. 그거 미끄러져. 야, 조심해라. 미끄러진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거 지금 바람이 나오고 있는 거야? 야, 야. 형, 화이트 크리스마스 같다. 이게 묻으니까. 야, 그래 좀 뿌려봐, 오빠한테. 진짜? 어. 아니, 좀 멀리서 뿌려야지. 이게. 아니, 좀 멀리서 뿌려야지. 이게 크림이지. 봐봐, 봐봐. 봐봐.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저게. 아, 저게 욕심난다. 닮았어. 닮았어. 무들기. 무들기. 무들기 아줌마. 아, 됐다. 형이 약간 군복을 해야 이게 얼굴이. 이거 이따가 치킨 하나 뿌려야겠다. 어. 쟤가 왜 이렇게 잘 맞아? 사람들은 참 간사해. 내가 진짜 오빠. 욕심내려면 오빠 준 거야. 크리스마스 입은 얼마 남지 않았어.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찰떡이다. 다리 봐. 비둘기 팔아요. 맞다가 대사가 없더라고. 대사가 없어. 대사가 없어 혼자. 영화야. 비둘기 안 나. 맞잖아. 신이 대사가 없더라고. 이건 본인 거라고 생각해. 비둘기 팔아요. 너무 털이 날려. 좋아, 오빠. 너무 좋아. 비둘기 안 나. 난 진짜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비둘기 아줌마. 그 아줌마가 환생해서 돌아온 줄 알았어. 소름 끼쳤잖아. 비슷하네. 이거 너무 키를 위한 거 아니야? 함께하는 거죠. 비둘기 팔아요. 유효가 좀. 유효가 좀 아니야? 유효가 좀 아니야? 유효가 좀 아니야? 유효가 좀 아니야? 나 시험을 좀 우투를 못 잤어. 난 이거 때문에 진짜 이거 못 잊었어. 디테이 디테이. 유효가 좀 아니야? 유효가 좀. 여기 새끼 메뉴기 엄마 메뉴기 팔아요. 맘에 들어 했어. 비둘기 아줌마가 너무 무수해. 그렇지. 딱 좋아. 딱 좋아. 기한 오빠가 화사 바로 옆으로 붙어야 돼. 아주 좋아요. 너 무릎 꿇어야 된다잉. 무릎 꿇어야 돼. 닭 털에 너무 들어간다. 아, 비둘기 미치겠네. 무릎밖에 안 보여.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쟤 잔다, 쟤 잔다. 저 이때 기억이 안 나요. 나도 기억 안 나. 이야, 포스터다. 아, 근데 너무 뭔가 따뜻하다. 따뜻하네, 진짜. 너무 좋다. 오, 좋다. 오, 좋다. 에이, 진짜. 저기, 아주머니. 다리 좀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아주머니가 너무 쩍벌이야. 내가 봐, 안 봐. 다리입니다. 이게 내 털인지, 비둘기 털인지 모르겠네. 털이 너무... 나 검정서 시작해 지금 들었잖아. 하나, 둘. 비둘기 팔아요. 비둘기 팔아요. 아니, 저 멘트를... 왜 그냥 아무 때나 밖에... 멘트가 없어, 멘트에. 아니, 케빈이. 비둘기 아주 막... 비둘기를 팔... 너무 많아서 팔아요. 아주머니가 완전히 날아가וע했던 것 같아. 아니, 그 가게가 안 될까요? 아니, 저 멘트는éral. 근데 여튼 수완이 많을까... 뭐고...